제가 어릴 때 꿈이 책방 주인이었거든요. 하지 마세요. 왜요? 왜? 왜? 힘들어요? 네. 소설 한 편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중요한 어떤 거는 꼭 담는 이런 거라면 이 작품들이 매우 의미 있게 읽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 말을 해요. 노동 조합을 조직하는 일을 인간과 대개는 상의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노동 조합을 조직하는 일을 인간과 대개? 해양생물 대개가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노동 조합 구성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개도 노동하는 대개거든요. 저희 사실 오늘 올 때 문어마스크 개복지 마스크 이런 거 쓰고 방송을 하려고 여기 나오는 세상을 읽는 네 가지 시선 알고 보면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다. 쓸데있습니다. 시대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요. 함께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영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지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네. 제가 뜬금없이 이름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인지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잘 모르시죠. 조은영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간단히 하나씩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래된 동네에서 정말 손바닥 크기만 한 한 뼈만 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동안 책 읽는 걸 좀 멀리 하다가 다시 북클럽을 만들어서 다시 읽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네. 독립서점은 주로 독립 출판물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꼭 그렇진 않아서 동네 책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제 어릴 때 꿈이 책방 주인이었거든요. 하지 마세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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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네. 그런데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너무 사치인가 싶을 때도 많아요. 저는 책이 가장 쓸데없지 않은 정말 좋은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치스러운 인생이라서 아마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사치품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사요. 알겠습니다. 자, 조은영 선생님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박지혜 선생님은요? 저는 독서 조금, 술보다 밥 많이 해서 뭐라고요? 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클럽 풀네임이 독서 조금, 와인 많이 해서 시작됐거든요. 줄여서 이제 독서 조금이라고 하는데 내용상 독서 조금, 술보다 밥 많이 해요. 돈 많이 들어가는 구역이네요. 그런데 좋은 책을 사실 읽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혼자 읽으면 그것이 나만의 행복이지만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 행복이 또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신 걸 보고 그러다 보니 술과 밥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가져오신 책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책은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는 작품이고요. 정보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장르 자체가 좀 SF 같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맞죠? 이 책은 조은영 선생님이 청하신 거죠? 저희가 박지혜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책을 골라보고 서로 추천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딱 이 책이 겹쳤어요. 그러면 박지혜 선생님은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책을 고민하다가 5월 달력을 봤어요. 그런데 5월에 어떤 어떤 날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5월 23일이 거북이의 날인데요. 거북이의 날도 있어요? 네, 거북이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에 처한 거북이들을 위한 날이라고 해서 그런 날이고 다음 주에 또 31일이 바다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싶었고 정보라 작가의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왠지 저는 느낌이 물론 이제 저도 그 책을 좀 읽어보고는 왔는데 처음에 받은 제목만으로 받은 느낌은 우주전쟁 같은 느낌이죠. 화성 침공이나 외계인들의 지구 침략을 맞아서 지구인들이 승리하는 혹시 그런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여기 이게 연작 소설인데 맨 처음에 문어, 대개, 나중에 해파리 뭐 이런 바다 생명들이 등장해요. 저희 사실 오늘 올 때 문어 마스크, 개복지 마스크 이런 거 쓰고 방송을 하려고 여기 나오는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 해서 이제 지구 생물체들이 캐릭터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인데 그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도 골라봤어요. 그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하고 오시지. 유튜브 각 딱 보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보라 작가는 아마 이 분야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작가로 알고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가는 아닐 수도 있어서 정보라 작가는 어떤 분이신지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정보라 작가가 우리한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아마 아무래도 해외에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은 아니고 후보작에 오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유명한 문학상 하면 노벨상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곰쿠르상 그 다음에 영국의 북허상이 있거든요. 북허상은 전에 한강 작가로 수상했던 맞아요. 그 당시에는 맨북허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래서 2016년에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북허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이 그 상 자체도 알려지게 됐고 채식주의자가 또 다시 한 번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2020년대 이후에 거의 매해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국제상 후보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천명관 작가의 고래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랑 오늘 소개하는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책이 수상후보였었어요. 최종후보까지 올라간 거구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알려지게 저주토끼 이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보라 작가의 작품들을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SF 장르라든가 호러, 추리 이런 쪽의 예전에 장르문학이라고 딱 순문학이랑 구별을 지어서 불렀던 그런 쪽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를테면 김초협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런 책도 과학소설로서 엄청 많이 팔린 책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정보라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싶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책들 있잖아요. 제가 일단 사기는 산책들이에요. 아직 다 안 읽어서 그렇지. 독서의 시작은 구매부터. 박재현 선생님도 SF라는 장르문학을 좋아하는 하셨어요? 저는 막 즐겨 읽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몇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사실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게 무슨 SF야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냥 되게 러프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드 SF라는 것이랑 하드 SF요? 네. 소프트 SF라는 것이랑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이 소프트 SF라고 칭하는 쪽 장르에 많이 가까운 것 같고 이제 사실 여기도 생물학도 나오고 우주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SF문학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소프트 SF를 먼저 접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여쭤본 게 사실 SF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은 장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소비층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나의 장르문학으로서 아니 저는 하드 소프트 뭐라고 그랬죠? 하드 SF 소프트 SF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럼 어떻게 불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 생물체는 한국화라 소프트 SF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과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갖다 얘기할 때 하드코어 시사교양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책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경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책의 줄거리로 한번 이야기를 좀 넘겨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책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지혜님이 되게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떠넘기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이 안 읽는 책은 있어도 한 번만 읽는 책은 없어요. 두 번 세 번 엄청 꼼꼼한 독서를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스타일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일모교열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떠넘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지구 생물체나 항복하라라고 저희가 책을 좀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는 읽었어요. 그런데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책은 여섯 개의 연작 단편소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단편에는 문어, 대개, 상어, 개복치, 해파리, 고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 해양생물들이 등장을 하네요. 네.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온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 그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문어가 나한테 말을 건다는 얘기잖아요. 네. 개복치가 말을 걸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문어가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양생물체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을 인간과 대개는 상의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을 인간과 대개, 해양생물 대개가 소주를 마시면서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노동조합 구성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대개도 노동하는 대개거든요. 아니요. 얘기 들으실 수도.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상어가 나오는데요. 이 상어는 사실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 재료로 지구로 납치되어 온 상어예요. 그리고 개복치는 인간 어린이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어떤 해파리는 등장인물 주인공 나에게 신호를 자꾸만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서 온지 모를 고래는 드디어 마지막에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이 책에는 지구의 인간 세계와 해양 세계 그리고 지구 밖 외계의 사건들이 얽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입니다.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출판사에 나온 서평을 한번 또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평을 좀 찾아봤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양생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단순하게 해양속물과 인간과의 교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처분, 장애인 이동권을 무시하는 시설, 제국주의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얘기가 이 책 속에서 같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어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고 개복치가 나타나서 얘기를 좀 해주고 특히 대개는 아까 노동자 대개요. 대개는 그 안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크림반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흔히 저희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크림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크림반도의 식수 문제와 그리고 이제 가스관을 연결하는 문제에 대개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대개가 바닷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개가 받은 약속은 그 일을 완수하면 아주 깨끗하고 추운 곳으로 너와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대개의 친구들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것을 쫓아서 이제 한국 쪽으로 왔다가 잡혀서 포항의 죽도시장 잡혀오죠. 포항 죽도시장에 잡혀가요? 대개가. 그리고 주인공을 만나서 네. 주인공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들으면서 이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구성이기도 한데 그 안에 우리 생활서가 다 들어있어요. 노동조합이 조직 문제라든가 노동 탄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늘 속고 살잖아요.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맞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또 그 챕터에 나왔던 얘기인 거고 네. 이 작품이 약간 황당무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의 소설 소개가 SF 자전소설이거든요. SF 자전소설. 네. 이건 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더 사실적으로 이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라 작가를 조금 알면 작품들이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강사노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분이 강사 생활을 할 때 반영되었던 이야기고 거기에 등장하는 노조 위원장님이 다른 연작에서는 남편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보라 작가님과 남편분의 실제 이야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보라 작가님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의 연대를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의미로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위나 집회에 꼭 참석을 많이 가급적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인데 거기 그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태도들이 각각의 작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소수를 남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학교 강사들 문제가 불거졌던 강사법 문제 이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문어가 이제 그런 거죠. 문어. 사람들이 들으면 문어와 강사법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그러면 문어가 나타나서 강사들한테 경고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문어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시작은 문어를 왜 먹었냐는 취조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진짜 SF네.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위원장님이 문어를 잡아 먹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노조 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어떤 대학교의 강사법 재정 관련 집회 현장에서 농성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문어는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가 우주문어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주문어를? 네. 들어온 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어는 그거를 이제 항의하려는 그런 걸로 나타났고 이제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된 위원장님은 그거를 잡아먹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취조를 했던 인물들은 사실 약간 미지의 어떤 부서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책소에 이제 검은 덩어리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는 말을 이 문어가 하는 말이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책 얘기를 할 때는 아 이거 책 소개를 한다는 건 좋은데 책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게 맞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듣고 그 유튜버에서 영화 같은 거 그냥 요약본처럼 하고서 그 영화를 안 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그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환경 얘기 그러니까 외계인을 빗대서 환경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책에는 그 환경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북허상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SF나 과학소설 호러 추리 이런 걸 다루는 주제의식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되게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서 소수자 문제 약자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 다루는 작품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작품을 싣고 있어요. 원전. 네. 고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고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포항 죽도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개가 잡혔던 데가. 그러니까 지금 정보라 작가가 살고 있는 곳이 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포항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런 지역들은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역과 관련된 얘기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 봤던 현실 세계 이야기들이 그럼 이 소설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개니 문헌이 개복치니 이런 것들을 각 해당 분야의 또 다른 등장인물로 바꿔놓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상문학이라는 것의 특징이 이런 생물과 무생물,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유령, 동물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현실적인 듯, 비현실적인 듯 풀어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잘 활용해서 환상적이게 매우 사실주의적인 작품으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재수 선생님은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면이 좀 많이 좋았어요? 저는 일단 재미있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바닷가재 이런 걸 보면 이게 외계 생물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문허도 외계 생물로 많이 그려져요. 맞아요. 네. 많은 영화에서도 그렇고 특히 에일리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허에서 착상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맞아요. 대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설정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멀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사실 처음에 이 책이 자전적 SF 소설이라고 했을 때 책방에서 어떤 분께서 자전적 SF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읽어보니까 그냥 너무 대놓고 자전적인 소설이더라고요. 대놓고 자전적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연작 소설이라는 점도 되게 재밌었어요. 연작 소설이라서. 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단편 소설들이 독립적인 서사를 갖고 있긴 한데 이 안에 등장인물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편 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데 되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 읽는데 정말 순식간에 읽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내용 자체는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체로 이런 내용을 풀 수 있는 작가라는 것에도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생각 하나가 장르는 SF일진 모르겠는데 정말 지독한 현실세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라 작가가 직접 경험한 부분들. 아까 강사법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많이 배우고 높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일부의 교수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이 겪는 현실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끼리는 보따리 장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정말 미친 듯이 강의를 해야 생활이 겨우 될까 말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적인 시선은 또 좋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문화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나올까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은영 선생님은 이 책을 보시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아까 소프트 SF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구 생물체들이 되게 천연덕스럽게 사람에게 소통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등장하잖아요. 이를테면 자평은 대개를 시어머니가 재라고 부른다든가 아무도 이들이 희한한 생명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우리와 다른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말하자면 이거를 소수자나 약자로 대체해 봤을 때도 확실하게 그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 전개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단편의 어떤 특성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 건드리고 그런데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 한 편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상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중요한 어떤 거는 꼭 담는 이런 거라면 이 작품들이 매우 의미 있게 읽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굉장히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데 이게 또 웃기기만 한 소설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까 SF지만 정말 지독한 현실 세계 이야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작가가 한 말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 적어왔거든요. 비인간 생물들이 없어지면 인간도 죽는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태풍과 산불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니 우리는 기후위기에 당장 대응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생물체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복하면 죽는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한다. 투쟁으로 마무리되는 여기만 또 방송 중에 여기만 딱 들으신 분들께서 이거 좌파소설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노동자업 얘기로 시작했지만 이 안에 또 기후문제가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지혜님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일단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 생명체와 비인간 생명체 모두의 연대를 방법적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이거 관련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소설 속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고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 인간 중심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오히려 치면 북한이 맨날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중에서 나는 그 바다 속에 있었을 생명들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설 말미의 탈액 탈원전 집회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하고 외치는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시선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작중 나는 이렇게 외칠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 댁의 예부게니는요. 여기 댁의 주인공 이름이 댁의 이름이 예부게니였죠. 네. 예부게니죠. 참 댁의 이름이 시적이야. 아니 그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네. 예부게니 온 얘기인데 네. 거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그러게요. 진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사실 우리 시각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그 바다 속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그 바다 속에 사는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려하는 뉴스가 나온 거는 저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생물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확장을 하는 내용들을 정부라 작가가 그려낸 거잖아요. 그 여기서 항복해야 될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하지 않는 인간 그다음에 비인간 생명체에 대해서 외면하는 인간 이런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화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가치 있잖아요. 그런데 살던 대로 살던 인간은 이 순간에 항복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항복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죽어라고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 막 우주해파리도 등장하고요. 제일 재미있었던 게 개복치가 의미화돼서 나오는 장면들이었는데 이건 다 얘기해드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책을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이건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혹시 이 문장이라든가 이 내용은 정말 나 이거는 독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는 해드리고 싶어라고 두 분 생각하셨던 부분이 더 있을까요? 사실은 이 제목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이 제목으로부터 문어의 경고 한마디로부터 모든 걸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는 이 제목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제목이 원래 포항소설이라고 할 뻔했대요. 제목을요?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본인이 살고 있어서? 포항이 전면에 등장하니까 그런데 남편분도 반대하고 출판사도 반대해서 나와따도 반대하겠어요. 책이 팔려야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포항소설이라고 나왔다면 제주소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군산소설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어떤 세계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절대 반대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건 맞아요.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책은 또 팔려야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 우린 제목과 그 표지의 그림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 책의 표지를 보면서 굉장히 이거 한번 이거 읽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박지혜 선생님은요? 저는 일단 되게 많은 장면에서 재미를 느꼈는데 일단 캐릭터로 꼽아야 할 것 같아요. 캐릭터로? 저는 대개의 예브게니가 가장 마음이 갔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너무 많이 남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다들 문어와 대개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 연작소설 속에서. 그게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개와 위원장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어머니가 자꾸 추임새를 넣고 이런 것들도 술상까지 봐주잖아요. 대개랑 술 마시라고. 재밌었고 이제 그 화 끝에 예브게니는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전율이 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복지에서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또 안부를 전하는 마음이 뭐랄까요? 인간과 그 생물, 해양생물의 유대감이 굉장히 잘 표현됐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교감, 이게 뭐 좀 재미있게 의인화돼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구 생명체 중에 하나로써 다른 생물을 들고 어떻게 교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저는 이제 뭐 책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문어가 나오고 대개가 나오는데 이게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랑 쭉 찾다 보니까 외계인이 문어의 형태로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초를 찾아보니까 허벅트 조지웨스의 우주전쟁 거기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우주전쟁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영화로도 두 편이 더 만들어지면서 그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각색돼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라디오 드라마로도 실제 방송이 되면서 미국에서 그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실제 침공인 줄 알고 1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참 재밌어요. 문어.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면 아마 문어의 형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여기 약간 좀 곁다리로 흐르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 이제 가족이 같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아이와 엄마와 아이가 아빠가 같이 읽어도 참 좋을 거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읽기에는 조금 좀 무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건 어떠세요? 아 근데 요즘엔 아이들이 훨씬 더 독서 수준이 높아서 아 우리보다? 네. SF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읽을 것 같아요. 이제 성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아이들한테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은님의 추천사. 추천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약간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근데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다소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가 조금 더 가까운 문제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해양 생물체들이 등장하는 만큼 제주도민들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제주도민분들도 읽으면 또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두 분께 추천해 주신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정보라 작가의 책이었는데요. 이 책들은 한번 가족들끼리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 좀 얘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책과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 정보라 작가의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쓸데없지 않은 인문학적 상상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만약에 진짜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모양이 문어야. 그러면 보통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지구를 구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어 형태의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를 막아내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적 영웅은 우리 제주 해녀들일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쓸데없지 않은 인문학적 상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조은영 선생님 그리고 박재현 선생님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